안녕하세요. 송중기, 이성민, 신현빈입니다.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거의 이야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재벌집 막내 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도 뷰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. 그럼 곧 만나요.